안녕하세요. 핏이레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필라테스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필라테스 자세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코어를 달력있는 몸으로 만드시면 다이어트와 건강미를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티저 프렉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복근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 자세를 보시면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자신의 뒤에 있는 매트 위로 팔을 뻗어서 손을 위쪽으로 향해하고 등을 발하게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모아주세요. 발을 바닥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천천히 조절을 하시면서 한쪽 다리를 고관절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곧게 펴주세요. 하복부에서 동작을 시작해서 팔을 머리 위로 앞쪽을 향해 들면서 바닥에서 45도 각도로 몸통을 들어 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을 잡으면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다시 몸 뒤쪽으로 보내면서 척추를 바닥쪽으로 구부려 주시고 계속 다리를 모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이외에 반복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반대템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 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으로써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목구멍이 열린 상태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복근에 보다 많은 자극이 갈 수가 있죠. 또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시고 골반도 제 위치에서 잘 유지시켜 주십니다. 균형을 잡을 때 팔이 쭉 뻗은 다리와 평행하게 해주셔야 합니다.